박정식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 시장에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 가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문장으로 표현을 해 주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는 이번엔 인도네시아 간다 라는 이런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 나라가 있고 어떤 사업이나 어떤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가는 것인지 자 대표님 어떤 이 테마를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인도네시아에 뭐가 있나요 인도네시아에 이번에 정부에서 수주 지원단을 파견하는데 그 이유는 신수도 이전과 그리고 자카르타 경정철 등 대연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수주 지원단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일단 4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건설 테마나 쪽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수도 이전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주를 하게 된다면 2045년까지 5단계 개발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한 번 정도 이쪽 섹터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작년이나 얼마 전에 사우디와 관련된 이런 모멘텀도 있었고 두바이 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쪽에 또 아시아 시장에서 크다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쪽에서의 또 새로운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건설주들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건축 설계 그리고 건설 사업 관리 등을 하고 있는 히림이라는 설계 감리 회사인데요 특히 이렇게 해외 인프라 쪽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설계 감리 회사들이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히림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번 이슈에 가장 강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한 1, 2% 정도 선에서 움직였는데 이슈가 나오고 나서 10% 이상 상승력이 나왔다가 지금 한 5% 정도 선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매소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9,7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만 200원, 1만 300원 이상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히림 소개를 해주셨고 이거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수주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 좀 체크해 볼까요? 네, 그 다음으로 부각을 받는 게 건설 기계 쪽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데모라는 종목이 오늘 한 8%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데모는 일단 이 어테치먼트, 부착물, 굴삭기에 부착하는 유압 브레이커 파쇄 장비 그리고 퀵커플러 등을 제조하고 있는데 특히 유압 브레이커 매출이 상당히 높은데 이 인프라 쪽에서는 특히 파쇄를 많이 하면서 토목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모 같은 중장비 관련 업체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데모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 1만 3천 원 정도, 1만 3천 7백 원 정도 부분까지 상승력이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히림과 데모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고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힘이 있는 종목들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키워드 우리 하차원 본부장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간다라는 키워드를 보시고 하차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딱 떠올리셨습니까? 사실 떠오른 거는 히림, 한미글로벌 이런 쪽이 떠오르긴 했는데 겹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철도 쪽으로 들고 왔습니다 철도? 현대 로템을 좀 들고 왔고요 현대 로템이요? 대아티아이랑 조금은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방사한 부분에 긍정적인 시그널들까지 같이 붙어있는 상황이다 보니 충분히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조단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호주 쪽에서의 2조 이상의 수지가 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 쪽에서는 10조 이상의 노르웨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조금 주목을 받을 때에서의 상승력 부분에서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눌림이 나왔었던 가격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조금씩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조금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 수주단에 대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실적단에서도 좀 큰 상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단기 박스권 상단 라인 정도까지는 상방 열어놓고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가격대부터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한 2만 3천원 정도까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 매매로 한다면 여기 단기 갭 매우는 부분에서 1차 매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한 2만 7천원대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해당 부분에 접근하신다면 이전에 거래랑 동반해서 급등이 나왔었던 초반 부분이죠 2만 1천원 부분을 중요한 라인으로 생각하시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까지 역시 해외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 수의 수주를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 이번에 인도네시아 쪽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현대로템, 히림, 데모까지 함께 저희 종목들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 배틀 오늘 이렇게 종목들은 체크는 해봤는데 오늘 시장이 워낙 좋지가 않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진단을 좀 간단하게 하고 좀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박정식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오늘 시장에 갈 시간이 갈수록 좀 매도폭도 많이 나오고 낙폭도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강에서는 이거 너무 과도한 하락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상황인데 이 추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00선 정도까지 조정을 좀 염두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은 역시 은행 파산 쪽에 금융 리스크가 좀 부각을 받으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미국 2월 CPI 발표가 있죠 이 CPI 발표에 따라서 22일 FMC 정례회의가 마감된 후 또 연준이 생각과 다르게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CPI가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난 후 만약에 FMC에서 회의 이후 금리를 동결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금 또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조정력은 일단 CPI 발표 이전인 오늘 내일 정도까지 조금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고 CPI가 양용하게 발표가 난다면 그때부터는 일부 반등을 보일 수도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또 발표가 있는데 CPI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다음 주에 FMC 회의도 체크해봐야 되는 일정들은 계속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오늘 또 많이 좀 낙포이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때 좀 사업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종가에 좀 공략해보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종가는 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전선호 심리에 따른 금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대체 투자 쪽으로 지금 비트코인 쪽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CPI가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은행 사태가 사실 발생을 하면서 빅스텝 기조는 거의 꺾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조에서의 기대감이 생겼던 상황인데 만약에 CPI가 높게 나오고 고착화가 되는 기조가 나오게 되면 이번에 25pp를 올리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상당한 높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시각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금융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CPI 결과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지금 상방으로 열릴 수 있는 시나리오 자체는 동결이나 혹은 빅스텝 기조가 완전히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단 라인에 대한 의지력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당장 오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결과 이후에 투심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슈는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관망을 하시다가 그 이후에 좀 흐름을 잡아보신 거를 좀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